Q. 아프겠죠? 괜찮으세요. 안녕하세요. 다음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하루입니다. 다음은 맛있네요. 유키 입니다. 뭐 뭔가 귀여워졌네. 귀여워졌다. 알고 있어?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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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누구세요? 고리입니다. 다음 분. 너무 조명. 삶은 계란이랑 음료수 마실래요? 네. 휴입니다. 멋있다. 아니, 이거 떨어지면 안녕하세요 찜질방에서 발통... 아, 발통했습니다 근데 그거 원래 세 개로 하는 거 아니야? 맞습니다 한 번 보여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퍼포먼트입니다 그럼 마지막 마지막 우리 마트 형 마셨어, 마셨어 하와이야, 여기서 하와이 같이 했어 오오오오 둘, 셋 오오오, 다, 오오! 멋있다 뭐야, 그거 뭐야 이거? 그 이름, 이름 뭐래 아, 이름이다 자, 무엇을jon까요? 넥스트지가 뭔지 보여줄게! we are 넥eremi 이거 오랜만이에요 오오오오오 앉아볼까? 좋아, 좋아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, 할아버지 있었어 지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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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가 아파서요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아팠어요 콤베? 콤베? 좋아요 콤베? 유형 뭐니가 해야지 항상 유형이 잘 하시잖아요 자, 우려 대거 아이고 덥프게 예이 아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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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시 아패 아패 계란 하나씩 하나씩 계란을 맞추 높 높 높은 뭔가 높으게 건배 잠시만, 잠시만, 높으게가 뭐야? 높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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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, 높게 높게 건배 건배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넥스즈 특이하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좋아요 좋아요 뭐하고 왜 찍었어? 찜질방에서 일하고 있었어 우리 아, 그래? 어, 진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? 나는 거기에 컴퓨터 있거든? 거기서 게임을 하고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었거든 약간 땀을 흘리면서 약간 몸으로 표현 나는 그 마사지 하고 있었어 아, 폐우고 있었어? 이따가 받아도 돼? 어, 내가 진짜 잘하거든 침대 있었거든? 어, 그럼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 오, 진짜? 어 나무가 잘했어 나무가 잘했어 어, 나는 활동했었어 무슨 활동? 컴백했어 컴백했어 오, 여기서 컴백?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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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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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길어 진짜 길어 진짜 길어 저희가 이제 찜질방에 왔는데 네 오랜만에 왔네 오랜만에 왔어 저저번에는 다 같이 일곱 명이서 봤어 봤어 그때 막 땀 완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은아가 좋아하잖아 진짜? 어? 아니네요? 안 좋아하나요? 좋아하기는 한데 더운 게 싫어하네 아 근데 시원하면 더운 게 근데 나는 붓기가 빠져서 너무 좋아 나는 그러면 자리 형 가기 미주얼 헬스장가 나도 그래 한번 구경할까? 구경? 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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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는지 뭘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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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조금 뿌리가 조금 아픈 아 짐질방이라고 하면 이거지 아 이게 제일 좋아 잘가요 저 여기 있을게요 짐질방도 좋아하는데 사실은 마사지도 좋아해요 아니 마사지가 더 좋아해 아 근데 마사지는 내가 아 그러네 그러면 이거 이거는 그냥 이거는 없어 여기가 60L 62 그냥 서서 네? 잠깐만 아 아니었어 아 깜짝 놀랍니다 360L 아니 사람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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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자를 수 있는 곳도 있네 수면 시에 어 수면 시에 수면 안 될 거 같은데 근데 수면한 데가 아니니까 괜찮아 수면 네 여기서 누워서 잡니다 여기 제일 덥지 않아 들어가 볼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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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보자 어 여기 좋을 거 같던데 우와 우와 안에 근데 좋다 우와 열기가 한 번 들어가 볼까 아 여기는 힐 어때 우와 다음 갈까요? 다음에 가시죠 다음에 갑시다 일단 다음에 갑시다 야야야야 야 열어주세요 괜찮습니까? 괜찮습니다 아 여기 여기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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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정도는 괜찮아요 아 이정도는 그냥 연습실 아 이거는 그냥 아 그냥 여름에 연습실 이렇게 더 덥다 울림이 좋다 안녕 클리어 파트너 스태프 즐거운 보게든지 안녕 클리어 파트너 맞아 스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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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냥 보통이었어 그냥 멀썼다면 나올 거 같아 네 진짜? 이쪽 갈까 옷이 조금빵 소금빵 먹고 싶다 소금빵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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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다 소금이다 아 느낌 좋아 이거다 이거지? 잠깐만 소금 소금 때문에 아 더워 저는 바로 땀이 나와서 그냥 그냥 소금 진짜 맞아요 이것도 소금이야 다 소금이 왜? 근데 여기 안에서 하나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있대 덥다 나오지 마세요 그냥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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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여기다 여기 오 뭔가 방이 다른데 우와 뭔가 몇 시 아 여기는 덥다 아 나오지 마 도망가지 마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아파 덥다 더워 자 여기는 여기가 제일 더운 방 68 광도하냐 가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어 아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임상와랑 나는 안 되겠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찜질방이야 이게 이게 찜질방이 나고 아 괜찮았어 너무 괜찮아 뚱뚱뚱 bun Can you feel my heartbeat? 뚜 아르바이트 삐 핏 할 펫 니가 칩팔꽃 떠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어 랩파트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잖아 너를 향해 이제부터 아무리 너를 켜봐라 새로운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봐도 캐스터시 또다시 돌아서만 해 네 생각만 나르지 안 할래 그만할래 아무리 너를 질을 달리고 또 달래 받아오면 소용이 없어 내 심장이 꽂았나버렸어 왜?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가 찢어져 잠깐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틀려? 틀려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가 찢어져 스며실 한 번 근데 이거 어떻겠죠? 그냥 차는 거 어떻게? 강아지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거 베개야? 베개야 베개 너무 아픈데 어 근데 시원하다 아 진짜? 야 강아지 강아지 세 강아지 세 수경 씨 수경 씨 수경 씨라는 강아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기가 잘하는 강아지구나 와 진짜 넓다 많이 봤으니까 게임하고 신사람의 유의 하나에 들어가자 제일 뜨거운 거 뜨거운 거 뜨거운 방 1분? 1분 들어 1분은 좀 쉽지 않고 안에서 라이더바이브를 부르기 아 진짜 라이더바이브 1절 춤추기 춤추기 1절 와 땀나겠는데 진짜 땀나겠다 점점 레드를 올려서 처음에는 살살하죠 네 살살 오케이 무슨 게임 할까 이거를 누가 제일 빨리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아 그 기라네 아 그냥 그걸 할까 팀으로 갔다 오셔도 아 좋다 좋다 그것도 좋다 내표 두 명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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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한 명이 저 정말 혼자 근데 만약에 이기면 우리 여섯 명까지 아니 치고 앉아 위아래 위아래 딱 좋아 그러면 내표로 정하자 자신 있는 사람 나 자신 없어 나 가버릴게 믿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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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신 없어 솔직히 나 빨라 나 빨라 나 빨라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어 빠른데 그냥 그냥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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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그 짜장면을 만들어서 만들 때 많이 기회냈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빠른 이구나 먹어봐 응 먹어봐 예 내가 하나 해줄게 아니 아니 나 괜찮았어 응 한입만 먹어봐 응 응 야 미안해 들어가자 맞아 갈까? 그리고 유 한 번 해줘 유 요리사잖아 근데 빠르지는 않아요 요리사 보여줘 1초 안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갈게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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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갈게 시작 1 2 2 3 4 5 4 5 진짜 요리사야 나 그냥 그냥 그러면 진 팀이 인해 가자 제대로 제대로 파이팅 진짜 더워 아 진짜 더워 여기서 러즈벌이 춘다고 아 오케이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다다다다다 We can keep it keep it go in 끌리는 제도 따라가보면 돼 아 아 I feel the flame in the flame in the flame in the flame in the flame 후 후 후 후 아 아 미룩 미룩 달려받고 우스 띵띵띵 라이브까지 하고 있어 와 잘한다 화음까지 We can turn it out We can turn it out We can turn it out Yeah We can turn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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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좋았어 수고했다 열정 분리했어 너무 좋았어 다음 뭐하겠습니꺼 뭐하겠습니꺼 웃짱 웃짱인데 이걸 쓰면서 뭔가를 여기에 있는 걸 쓰면서 그냥 생각난 사람부터 맞아 맞아 해도 돼 만약에 웃으면 어떡해 웃으면 그 저기 지금부터 시작 시작 저희 아마 제일 먼저 가야 될 거야 나를 괴롭히지 마 아 아 야 지금 지금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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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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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주세요 어느 정도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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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진짜 약해 아 아 영상이라도 해야겠다 소리내면 안 되는 거지 오 이렇게 온다 야 계란 계란 어느 쪽을 골라 오 오 이거는 그냥 대박이다 잘한다 조금 오 놀랐어 웃어 오 이거는 인정 이거는 그냥 박스지 맞아 아직의 그래베리 올라왔어 너무 좋아서 그냥 집에 갈까 헤헤 업 고은아 가 이제 가 휘이가 기다리고 있어 안 돼지 하루 살려줘 휘야 날을 사랑한다 휘의 명상 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근입니다 네 지금은 그 육창 챌린지를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휘이 잘 갔다 왔어 응 어땠어? 안에서 명상 했는데 명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잘 가시고 잘 잘 가 생활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wort 정답 정답 수 휘 현저 끝! 끝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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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오케이! 무슨 소리야? 빨라 빨라 아직 안 죽였어요 또 왔네요 여러분 시작! 먹었다 너도 몰랐어 갑자기 뭐.. 너무 웃긴다 이건.. 진짜 웃겼어 안녕하십니까 호흡을 잘 의식하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고.. 와! 땀이 짠 나왔냐? 와우! 빨리! 뭐 같은 빨리! 계속 있게 하자 건배하자 건배 건배 그러면? 곱들지구! 높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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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! 뒤에! 왜 이렇게 달아가는 거야? 계란 들고! 야! 왜 이렇게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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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갈게요! 오! 가져갈게요! 박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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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으아! 파이팅! 아! 너무 더워! 단지적으로 켰지? 추워! 진짜 장난 아니야! 너무 더워! 나였다! 아! 거기 안에서 고르는구나! 작은 거였으면 좋겠다! 작은 거였으면 좋겠다! 작은 거였으면 좋겠다! 이거는 이거죠! 본인 수건! 리얼 넥스 할 때 운이 졌나 봐요! 물건이 어떤 거입니까? 랜덤! 근데 약간 그렇게 막 이상한 건 아닌 거 같아! 그 여기 있을 만한 거! 갑자기 근데 물건이 나올 수도 있어! 야! 그러면 진짜 무서워! 이걸 오히려 이렇게 해서 연말을 숨기는!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! 여기! 따뜻한 배 숨겼습니다! 파인애플!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지?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! 잡았다, 잡았다! 됐습니다! 됐습니다! 네! 휴이 차례입니다! 휴이 차례입니다! 잘 갔고 있습니다! 여보세요! 여보세요! 근데 나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! 어? 진짜? 누구야? 나 넥스 시에... 넥스 시에... 그... 서상? 서상? 아 근데 내가 추천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는데... 너 왜야? 아 일단 전화 바꿀게! 응! 뭐야 뭐야? 무슨 무슨... 소개를 받았는데... 아... 왜 아버지인데? 아! 죄송합니다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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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혜! 나 이거... 이거 어려운데? 감사합니다! 식혜 받았습니다! 야... 이상한데 이거... 아! 좋은 데 찾았다! 저는... 식혜를 여기다가 숨겼습니다... 괜찮겠지? 여기에다가 두겠습니다!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기대가 되는데요? 뭐예요, 이거? 네, 여기는 진즈발 찾아볼까요? 좋아요! 카메라, 카메라, 카메라 누가 도와줘, 도와줘 그치? 내 거 내 거 내 거 솔직 타임 솔직 타임 응? 낙조 알겠어요, 하이게 지금도 시작합니다 잘 왔습니다 아직이야, 아직이야